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요. 모세가 없어서 불안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3천명이 죽고 모세가 돌판을 던지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는 이제 이 백성을 버릴 거다라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리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레국기 32장 30절이에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끔찍한 죄를 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제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오. 혹시나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소. 31절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32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만약 용서하지 않으시거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이름을 적으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빅딜을 합니다. 모세 죽을 각오로 얘기하는 거죠. 죽을 각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을 백성들에게 이제 그 다음 또 물으셨어요. 그 물으신 다음에 이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령하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백성이 너무 완고해서 같이 가다가는 내가 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자세히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가다가는 내가 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천사를 보낼 거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성경은 이어 모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때도 회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모세가 신해산에서 내려와서요. 지금 이 돌판을 던지고 붕괴하고 그 다음 막 다 뒤엎고 했던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기껏 얘기한 게 천사를 보내겠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인데 그 다음 회막이 나와요. 그런데 아직 회막을 만든 건 없어요. 설계도 마치 안 만들었거든요. 이때 회막은 임시 텐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졌던 그 성막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떤 거냐면 모세가 그 임시 장막에 들어갈 때는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언제나 구름기둥이 내려왔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그 장막 입구에서 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죠. 막 절을 하고 그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레고키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올라와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모세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기회를 또 틈타요. 하나님 아까 천사 보내신다고 했는데요. 이전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 없으셨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하나님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걸 절대 좀 잊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추레고키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함께 가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약길을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받을 소서라고 하는 그 영광도 있지만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쉐카이나 쉐키나라고도 하는데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 지나갈 거지만 너는 내 얼굴 볼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설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지나갈 건데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배려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바위 위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곳을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다 널 거라고 해요. 바위 틈에 널 거고 그다음에 내 손으로 널 가릴 거다. 그리고 내가 훅 지나가고 나서 네가 이제 바위 틈에서 훅 보게 되면 내 등 정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모세를 살리시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런 장면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세가 다시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두 번째 돌판입니다. 다시 올라가요. 구름 속에서 내려와서 모세와 신의 산에서 함께 하시고요.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티레오키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화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죄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고집이 셉니다. 완고합니다. 그러나 백성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좀 삼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내 기적을 보게 될 건데 이 기적은 이 땅에서 어떠한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고 그리고 그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앞으로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갈 땅에서 너희의 원수인 아모리 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싹 다 쫓아낼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무찌려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 마지막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에는 하나님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이것만은 내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 계속 모든 언약과 율법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그쵸? 그 하나님 관계에서 핵심적인 걸 하나님이 쏟아 부으십니다. 뭐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며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 어떠한 언약 안 맺어도 너는 잘된다. 내가 너네 형통하게 할 거다.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요. 그들의 재단을 부수고 그들의 돌기둥도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베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배우고 없애도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진다. 그거 아니어도 내가 너의 길 다 가게 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드러내기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세국기 34장 14절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세국기를 통해서요.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분인다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인지를 또 소개하세요.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게 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 다른 다른 데에다가 타협을 하는 거죠. 언약을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딸과 아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침내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 신의 산에서 내려옵니다. 돌판 두 개를 둘고요. 그의 얼굴은 빛났고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얼굴이 빛나서 그의 곁에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신의 산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십계명과 십계명이 도덕법하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율법에 해당하는 시민법들이 이미 다 얘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라가서 받은 그 성막 제작과 제사법과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디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그것들을 제작하는 그 단계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이 출애굽기 끝입니다. 오늘하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끝날 게 아니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바에 그냥 좀 못 사는 게 나은 거예요. 차라리요. 좀 안 되는 게 나은 거고 제가 그거를 정말 그거를 그 앞에서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기에 타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중에 모세 뒤에서 그 다음 후임자가 여우서였는데요. 그때 다른 백성하고 또 타협을 해요. 맺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이 날에 오늘날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내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고요. 그럼 여러분 간단한 얘기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까? 아니요. 안 망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면 손해봅니까? 눈에 바로 당장은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계속 손해볼 거고 너네 찌들어 죽을 거고 너네 늘 계속 가난해질 거고 너네 힘들어질 거고 너네 앞으로 어려울 거고 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순종하고 차별해낸 삶으로 살며 손해보기로 결정하고 두렵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영상을 보는 모든 분과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